예, 선생님들 김종훈입니다. 오늘 어떻게 잘 보내셨고요? 지금 10시 반입니다. 오늘 좀 피곤하네요. 어제 늦게까지 이런저런 거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해서 아침부터 계속 재판 들어가서 마크하고 기사 쓰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책상에 앉았더니 10시 반이에요. 다행히 개인적으로는 내일 휴가입니다. 내일 왜 휴가냐면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법조기자지만 제가 주말에는 우리 지사님들 무덤 보러 다니거나 독립투사들 무덤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 현충원에 친일파들 만나러 많이 다니거든요. 이게 해수는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사이에 제가 임종로도 책도 내고 약산로도 내고 현충원 한 바퀴도 내고 한국사로들한 책도 냈는데 다 독립투사들의 이야기예요. 친일파들의 이야기고 이 과정에서 제가 뭐라고 어쨌든 저 불러주시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강연을 적잖이 하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 있는 일종의 자립형 학교, 대안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로 알고 있어요. 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해요. 2년 만에 다시 가는 건데 제가 되게 고마운 건 2년 전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강연을 했을 때 일생에 한 번은 백범의 계단에서라 임종로도에 서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독립투사들의 지사들의 걸음을 따라서 애들이 수학여행으로 꼭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준비를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서 마침내 이번 달 말에 무려 10박 11일로 1학년, 2학년 전교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중국을 10박 11일로 갑니다. 만주를 포함해서 상하이, 난징, 베이징까지. 그러니 오늘, 내일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가진 못하니까 애초에 제가 바쁘니까 같이 갈 거를 생각도 안 했대요. 같이 갈 건 못하니까 주요 포인트들을 좀 뜨겁게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가서 만주로드, 그 다음에 임종로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기대가 좀 큰데 몸이 많이 피곤해가지고 내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좀 걱정도 있고 아무튼 그래도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내가 제안하고 말하고 뿌렸던 그것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고마운 건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니까 상하이부터 난징까지 3박 4일이면 제가 된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다 항상 말해놓은 게 애들의 수학여행이니까 상하이에 디즈니랜드 있으니까 그거 넣어가지고 진짜 독립투사도 만나고 여러 귀한 유적지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놀이동산도 가서 추억도 같이 만들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10박 11일 일정에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고 고맙던지 아무튼 내일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대장동 공판에 오랜만에 다시 들어갔어요. 기침이 내일은 꼭 병원에 갈 예정이어서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했지만 모든 이슈가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프로폴리스 리퀴드인데 아우 써요. 이거 먹으면 기침이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이슈는 다 대통령 윤석열의 1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진 기자회견이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서 야 진짜 정신 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어제 이어서 하긴 기대조차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미 총선에서 이렇게 완전 개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349억 5550만 원을 위조를 했던 장고증명서 위조를 하고 이 중에서 100억을 법원에 제출까지 했던 최윤순을 대통령의 장모 최윤순 씨를 가석방으로 석방을 했죠. 당연히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관련 질문 나오지도 않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뭐 개판이더라고요. 개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건 오늘 이 기자회견을 물론 제가 공판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걸 다 생중계를 못 봤는데 끝나고 나와서 이제 뉴스 살피고 전문 보고 다음에 이런저런 방송까지 쭉 체크를 하면서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어떻게 아직도 3년이나 남았냐 그리고 얼마나 이 3년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또 우린 바닥을 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씁쓸했어요. 되게 그리고 이 법원 내에서 이제 앞으로 특검으로 넘어올 사건들을 다 처리를 하려면은 얼마나 또 바빠질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막 이걸 보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자포자기하는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막 되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이야 이 정도밖에 진짜 이렇게까지 진짜 나라가 망하는데 정말 순식간이구나. 그런데도 문제는 대통령 윤석열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거예요. 보고 있는데 여전히 차화자찬하고 있고 하아 진짜 정신이 나갔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아무튼 그거는 여러 선생님들이 다 기사를 아실 거니까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실은 이제 대장동 관련된 공판을 제가 아마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특히 정영학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여러 보도를 했고 특히 이제 그거 관련해서 방송도 많이 나가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 대장동 공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유동규와 유동규의 특히 유동규의 성남도시기발공사의 본부장인 유동규가 어떤 말을 했고 이 말이 어떤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장동 공판이 굉장히 오래됐고 대장동의 본류 공판이 있어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본류 공판. 그리고 여기서 뻗어나오는 가지 공판들이 꽤 돼요. 김용권도 있고 남욱이 하고 있는 위례권도 있고 김만배의 비자금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넓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권도 여기서 출발을 한 거죠. 정진상 실장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제가 들어간 50억 클럽. 그 중에서도 박영수 전 특검의 공판이 진행 중이에요. 아시겠지만 박영수 전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하는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미 그 전에 2017년에 특검으로서 활동하기 전에 2016년에 임명돼가지고 2017년에 특검으로 하기 전에 이미 김만배와는 이미 유착관계로 형성을 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소위 말해서 요구했던 청탁했던 부분들을 들어주고 실행했던 걸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들이 많이 지급이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민 특검이라고 부르면서 찬양을 했던 거죠. 김만배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20년 이상을, 2년을 쌓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만배는 머니투데이의 법조 기자였습니다. 대법원을 출입했던 기자인데 기사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볼 때 대관업무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별명이 미스터 3만원이었어요. 미스터 3만원. 뭘 먹어도 3만원짜리 밥을 항상 잘 사준다는 기자들, 후배들도 잘 사주고 변호사를 만나도 잘 사주고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도 잘 사주고 김만배가 오늘 박영수 특검과의 인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박영수 전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에 2차장으로 일할 때부터 인연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2차장으로 쌓았을 때 인연을 쌓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갔다가 서울고등검찰청 차가검사로 거친 뒤 대검 중수부장으로 왔을 때 완전히 훨씬 돈독해졌고 드디어 서울고등검찰청의 그 검사장, 고검장을 했을 때 완전히 진짜 김만배는 김만배 씨는 박영수 전 특검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고검장님이라고 불러요. 고검장님. 이게 자기로서는 검사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고검장이. 물론 검찰총장이 있지만 고검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평검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고검장이죠. 거기까지 올라간 건데 거기서 완전히 인식이 딱 커져서 고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은 양재식 변호사나 이런 거 부를 때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고검장님이에요. 항상. 박영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0 특검을 하기 전에 만배 입장에서는 박영수를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박영수 전 특검에게 화천대유 고문 자리를 맡겼고 세후 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세후 천만 원 보존해 준 게 실제로는 와서 출근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상담해 주고 이런 거 상담도 아니죠. 그냥 말로는 명목상 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최순실 국정용당 의혹 사건의 특검으로 활동을 했고 국민 영웅으로 불리다가 국민 특검으로 불리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이게 지금 50억 클럽 이거 말고도 포르쉐 여러분 알고 있지만 수산업자 관련된 거 그 포르쉐 뭐 이런 거 그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언론인들과 함께. 아무튼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가지고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여러 많은 혐의들 중에서 오늘 어쨌든 김만배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으니까 김만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했어요. 박영수 전 특검은 딸도 딸도 하천대유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경제적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굉장히 복합다단하게 이렇게 내용들이 얽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박영수 전 특검은 당연히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죠. 근데 이제 검찰에서 보는 거는 박영수 전 특검이 2014년 11월과 12월에 우리은행의 사회이사 겸 이사회의 의장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감사위원으로도 재직하고 있을 때 소위 말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때 이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때 금융계 쪽이랑 이렇게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은행이 일단은 주력으로 보탔고 붙은 상황 속에서 부국증권이 남욱을 데려왔고 하나은행이 이제 정영학 쪽이 실무를 맡아서 이제 연결시키고 부국증권이 남욱이 여기 실무자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가지고 부국증권을 데리고 왔고 우리은행까지 참여시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은행이 연이 닿을 사람인데 실무잔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높은 사람이랑 같이 이 학원을 하면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니까 박영수를 그러면 이용하자 해가지고 왜? 만배가 친하니까. 그래서 이 만배와 남욱과 정영학을 통해서 이 우리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청탁을 얻고 이게 실질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냈고 근데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적으로는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을 참여를 하고자 이렇게 논의가 됐어요. 근데 우리은행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반발이 일어나서 무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이 추가 컨소시엄 우리은행이 갑자기 한다고 했다가 물러났으니까 하나은행도 빠질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큰일 난다 해가지고 큰일 난다 해서 이 우리은행의 이탈로 인한 하나은행의 추가 이탈 이런 걸 막고 일단 1차적으로 이거를 박영수를 통해서 1차적으로 원래 같이 합류하게 하려고 했는데 내부 반발로 이탈하니까 이걸 박영수를 통해서 막고 두 번째는 우리은행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나오니까 1,500억짜리 그 여신의향서를 받기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박영수 측이 도움을 줘가지고 여신의향서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원래 이 컨소시엄에 합류를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대가로서 박영수 측이 원래 받기로 한 거는 검찰에 따르면 200억 원의 돈과 그다음에 시가 그러니까 시가를 따질 수 없는 시가 불상의 땅 및 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박영수만 있는 게 아니라 박영수가 특검을 할 때 그 밑에서 실무를 받던 양재식 변호사 라고 있어요. 양재식 전 특검.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박영수 전 특검의 50억 클럽의 사건에 피고는 두 명이에요. 박영수와 양재식. 근데 재판에서는 항상 맘배는 오늘도 김만배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항상 고검장 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는 뭐 되게 옆집 아저씨 얘기하듯이 해요. 참 웃기죠.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가 무산됐고 여신의 형사로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200억을 줘야 되는데 200억을 원래 주기로 했는데 약속이 안 됐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걸 깎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돈을 주기로 논의가 된 거예요. 이건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 주장, 공소장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결국에는 이 1500억에 대한 여신의 형성 돈을 돌려주겠다는 걸로 이것만 해도 어쨌든 다른 뭐 이렇게 금융권의 이탈을 막았으니까 특히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았으니까 이에 대한 대가로 이게 50억 클럽이 나오는 거예요. 박 전 특검이 향후에 50억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고 실제로 5억을 받았다고 보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이거는 이제 만배 측과의 이야기고 남북은 남북대로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2015년에 박영수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 앞에 회장을 나왔는데 그 회장에 그 회장 선거에 나올 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회장 선거에 나올 때 3억 원을 이제 남북이 줬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이미 남북이 그 돈 준 그 과정에 대해서 지난 작년 12월에 증인으로 나와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돈을 줬고 어두운 조명에서 얘기했고 이건 제 전기사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딸이 있는데 화천대유에서 일을 했어요.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을 했는데 대여금 명목으로 일단 11억 정도를 11억 정도를 받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아파트 저기 분양하는 아파트 줘가지고 그 아파트가 막 뛰어오르고 그걸 막 회사 돈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런 굉장히 다채로운 혐의 중에 오늘 드디어 김만배가 증인으로 나와서 앞서서 작년 12월에 남욱이 나왔고 한 5번 6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판까지 정영학이 나왔고 정영학 기사도 제가 썼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욱 기사도 쓰고 정영학 기사도 썼고 드디어 오늘 처음 만배가 나온 겁니다. 이 핵심 증인이죠. 근데 오늘 김만배 씨가 나와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부터 10시부터 6시까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게 일단 이거예요. 되게 박영수 전 특검을 굉장히 옹호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청탁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전혀 이런 거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영학과 남욱은 같이 대장동일당이지만 정영학과 남욱은 자기들이 청탁을 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합류를 위해서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박영수에게 청탁을 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 원을 준다고 이미 약속까지 다 끝내놓은 상황이었다고 정영학과 남욱은 얘기를 이미 다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배는 아니라고 자기는 들은 바 없다고 기억이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작부터 시작부터 검사가 물어봐요. 정영학은 이 법정에서 박영수가 우리은행 청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필요한 일 있으면 말을 해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증인은 박영수로부터 이런 증언 들은 거 없어? 했더니 만배가 딱 없다고 다시 물어봐요. 그럼 정영학과 남욱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들은 바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웃겼던 게 김만배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나는 청탁한 바 내가 청탁한 바는 없다고 일단은 전제를 했고 두 번째 뭔가 불리한 자기가 옛날에 진술한 거랑 또 충돌되는 상황들이 계속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고 계속 자기가 불리한 상황을 마주하면 기억이 없다고 말하니까 나중에는 재판장이 빡쳐가지고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라고 똑바로 말하라고 굉장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만배는 또 이런 모습들이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6시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특히 특히 이제 지금 앞서서 제가 혐의 설명드린 그 200억 원 보증 그 다음에 50억 클럽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남욱이 지원해줬던 3억 원 그 다음에 딸의 딸이 대신 받았다는 그 돈들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첫 번째는 자기는 청탁한 바가 없다. 두 번째는 아 그리고 불리한 정원이 나왔을 땐 기억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둘 사이에 인연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넘었는데 제가 오늘 가장 놀란 건 이렇게 쭉 증언을 듣다가 아 왜 김만배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박영수를 저렇게 도울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쓰면서 딱 깨달았어요. 아 저거는 박영수를 돕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김만배 씨가 뭐라고 증언했냐 2013년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의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온 사실조차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단 한 번도 박영수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뒤늦게 뒤늦게 정형학과 남북을 통해서 2016년 17년에야 아 박영수가 당시에 도왔습니다. 라는 말을 뒤늦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복귀를 해보면은 김만배의 진술을 종합을 하면 뭐냐면은 일단은 박영수가 우리 은행의 사회의 의장으로 재직한다는 거를 몰랐어. 자기는 몰랐어. 근데 나뭇과 정형학은 알았으니까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억에 대한 약속도 했다는 거고 근데 자기는 몰랐어. 아니 같이 사업을 했는데 자기는 뒤늦게 합률해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안 것도 나중에 2, 3년이 지나고 나서 다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삽두고 막 짓고 있을 때 이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미 다 결과물 나오고 다 쇼부치고 같이 동업했던 사람들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처리했는데 난 몰랐어. 뒤늦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청탁도 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전혀 이 박영수나 남욱이나 정형학이 받고 있는 심지어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청탁 혐의나 뇌물에 대한 이런 혐의들이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거리를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가 왜 헷갈렸냐면은 박영수가 김밤배는 박영수를 옹호하기 위해서 청탁을 받지 않는 거 이런 사람이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박영수는 청탁을 받았어. 내가 아니라 같이 나랑 대장동 사업을 꾸린 그렇죠. 남욱과 정형학을 통해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난 청탁도 안 했고 그리고 내가 불리한 상황이 오면 기억이 없다고 그러나서 이제 만배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재판부도 지적을 하고 검사도 지적을 하고 하니까 남욱과 정형학의 진술 조서를 보면은 항상 기승전 김만배라고 모든 건 다 나한테 온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이미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난 2년 넘게 이걸 봐하면서 느낀 거는 물론 누가 진실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들이 다 심지어 같은 상황인데도 서로서로 말들이 얽히고 설켜요. 그런데 김만배든 유동규든 정형학이든 남욱이든 정민요기든 특히 다들 자기만 생각해요. 왜 대장동 여러분 사업이 왜 서로 지금 이렇게 아사리가 난 줄 아세요? 다 자기만 생각해요. 이들에게는 서로의 신뢰 없어요. 없어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변호사든 회계사든 기자든 심지어 검사 출신의 특검이든 다 그 수천억의 돈 앞에 오직 자기만 있어요. 이 돈을 딴 상황 속에서 법에 이런 압박이 조여오니까 다시 한 번 또 자기만 생각해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무슨 그래서 오늘도 처음에는 아 난 왜 왜 김만배가 왜 박영수를 저럴까 싶었는데 아니요. 그 본질은 내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여기 중요한 특강이 있어가지고 내일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저녁에 그 상황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